F**king super hero 개쎄 와아 팔 꺾었어 어깨... 어깨 깨졌어 지금 어깨 반전 나갔어 아 쟤 때리고싶다 간다 지금부터 시작한다 니싼 스포츠카의 힘을 보여주마 와 지린다 드리부트한다야 주차장에서야 2층이면 설마 아니겠지 주차장으로 내려가겠지 설마 내려가네요 야 저거 스포츠카면 진짜 저렇게 칼치기 할 수 있어 충매 가능해 저거 진짜 어? 국산차 아니지 저거 뒤에 가는거 그치 야 쌍용차 맞냐? 어 느낌이 느낌이 딱 국산차야 뒤에가 어디서 많이 본거 같더라구요 반갑네 간다 야 쌍용이 간다 쌍용이 쌍용이 니싼 스포츠카 잡으러 간다 두대 간다 야 두대 아니야? 쌍용 아니야? 아닌가? 저 앞엔 니싼인데 아니야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야 부적이네 유리차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카니까 드리부트가 잘되는거거든 저게 저거는 100% 브레이크에 브란보 들어갔다 브란보 브레이크 안들어가서 저렇게 밟을 수가 없어요 바로바로 브레이크가 반응하잖아 어떡하려고 항복할거같아 왠지 아 게임 짱이야 야 이제 에피소드 1 끝났어 와 야 여러분 이게 플레이 시간이 10시간이네 오늘 빨리 피자 치킨 시킵시다 미쳤습니다 컨턴 브레이크 오늘 편안 갈거 같습니다 2막 숨겨놓기 좋은곳 드라이독 사건 아인즈님인가요 별풍속 5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그 상황이 나오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인즈님 생각있게 사용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6만 5천원인가 주고 사놨거든요 게임값 보태도록 할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게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정말 힘이 돼요 총 다 뺏어버리네 베트와일더는 어떤 방법을 도와드렸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을 봤을때 이제 죽을때 아 이러고 예시점으로 가는거 아 이러고 예시점으로 가는거 아 이러고 예시점으로 가는거 뭐냐 어 얘 누르고 있어야되네 최근 크로는 원천을 수집하여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아 아 아까 그 처음에 얘가 힘을 얻었었던 그 그 원천을 수집해 나가면서 설정이 그건거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끔 여기다 만들어놨네 지금 활성펄스 적 위치를 더 오래 확인할 수 있다 내구력 증가 시간 정지의 지속시간이 증가하여 끝나기 전 더 많은 탄환을 모아둘 수 있다 시간에피 집중 증가 어 시간 집중 시간에피 사용 바로 후 lt를 사용하여 조준하면 트리거됨 더 오래 유지됨 지금 뭐 할 수 있는게 있나요? 시간 방어만 활성화되어 동안 어 더 늦춘다 지금 뭐 할 수 있는거 없네 아 세린 폴세린의 일기 잭 와 캐릭터마다 다 있어 미쳤다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네 게임 내가 영화같은 게임 좋아하는거 알지 얘들아 이거 6개 더 찾아야되네 그러면 할 수 있네 업그레이드를 어 업그레이드 포인트 회복 저기 얻었대 한개 할 수 있나? 아 비용이다 필요하네 이렇게 회복 이게 필요할거 같애요 오케이 일단 회복이 가장 중요하죠 오케이 오케이 잭이 더 주연같다구요? 잭이 원래 주인공이에요 얘가 능력자인걸? 자 어디로 갔는지 볼까 저기로 나가라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일로 넘어가 주겠스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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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 어? 이 장면이 여기 기록돼 있잖아 이건 누가 이렇게 했대? 지가 한거야? 도전 파괴할 수 있는 물체 타임비전 Y를 사용하여 주변 환경에 파괴 가능한 물체를 표시한다 아하 저렇게 이건 뭐 어떻게 총으로 쏴? 와우 좋아요 잠겨있는 구역으로 들어가기 이렇게 들어왔고 일부 타임 트리거는 잭의 잭이 특정 물체의 타이밍 라인을 조작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아하 아아 뭔지 알았다 저기로 가야되네 올라가야되네 저기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지금 보이는데 지금 보이는데 지금 보이는데 이건 뭐야 아 아 크로는 원천이네 이것도 오케이 업그레이드 하나 뭐 할게 있나 아 한 개짜리이긴 한데 어 일시적으로 시간을 피하여 시간돌체 해상하면 적의 위치 확인했을 때 이거 그렇게 필요없고 시간 정지 시간 정지 지속시간이 증가하여 끝나기 전 더 많은 탄환을 모아둘 수 있다 이것도 하나 합시다 이게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 딱 일로 오 오 가는 거야 지금 이게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타고 가라는 거거든 이게 지금 어디에 이렇게 연계되어 있나 이 끝까지만 이게 보면 될 것 같아 그치 않을까 지금 목적지가 저기 라는데 저기로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 이거 봐 다른 길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오케 찾았으 대출 이런 게임들은 노란색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더라구요 잠깐만 이거 다시 원상태를 돌려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? 여기서 Y를 누르라는데 아 아 여기선 또 내려가면 활성화가 안되네 저 자리에서 활성화를 해야 되네 되게 좋다 그냥 여기서 바로 누르면 이게 되는 거야 와 이렇게 이렇게 친절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 음 DJ번 여기서 엔딩몰번 여기서 엔딩몰번 아 트라이덤 owania 아 아 아 아 아 내가 그는 그는 그의 일을 안아주지 않았다. 그는 그는 그의 일을 안아주지 않았다. 내가 왜 알았을까. 하지만, 그는 그의 한 장면을 목에 띄는 걸까 봐야 했다. 저에게 조이스의 팀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? 네거다. 우리의 PR 캠페인에 대한 소중한 점이 필요하다. 에이미 페레이로는... 에이미 페레이로는... 에이미 페레이로는... 에이미 페레이로는... 오우. 에이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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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크린의 PR 캠페인으로서 에이미의 PR 캠페인으로서 아까 그 에이미를 활용하네요 그쵸? 자 게임을 시작해볼까 이 자식들아 너네 그대로 있으렴 간다 됐어 두 명이 해 아내를 과함으로 만들었습니다 됐어 다들 미야 비가 모자르다 이 자식들아 마지막이야 넌 더 좀 잔인하게 죽여줌 이걸 쏘고 나는 빠지고 갔니? 오케이 수고했스 어? 아직도 남았단 말이야? 내가 너한테 재밌는거 보여줄까? 나는 말이야 무적이야 이 자식들아 됐스 자 자동은 피하구요 장전해주고 애들 좀 많네 쟤가 맞은 명이었나봐 왼쪽에 한 마리 있는 줄 알았더니 미래 복수다 반.. 반자동 샷건? 야 다섯 발이다 망했다 이건 아니다 어 다섯 발은 안돼 어? 아 이것도 다른 무기로 들어가네 라이플 쪽으로 안들어가네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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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다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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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대체로 원래 선을 거의 따라가면 되는데 선이 없네 왠지 이 방에 뭐 있지 않을까 싶다 위에 있네요 아 이건가 보다 이게 발전기인가 본데 2층이 없고 여기 있네 2층에 있었네요 어? 저게 어떻게 걸려? 뭐야? 블루투스인가 본데 왕수 serene은 Driedox 보다니elen 대략에 있는 과정 의 타개 Driedox? 그 Data Driedox? 너는 마oken 아니. 즉시 드러납니다. 이 이상의 exatamente 일찍 전이 전혀요. 내 사랑의 최고의 그니cular이 저의him은 대략 what이의. 파울 are ключ인의 그리고 저를 찾고 서로 알고 그들과 Serene 가서나 problems 야 이 베스 여자도 이 무서운 여자네 이거 센 여자네 이거 드라이 독에 있는 세리네에게 가기 어 베스 여자 이거 완전 서포턴 줄 알았더니 이거 뭐 아닌데 이거 어 자 가자 왠지 근데 반전으로 윌이 살아있을 것 같아 긴 문장 나올 때 아 아 지금 아프리카 로고가 왼쪽 밑에 있어요 아 야 이거 좀 진작 말해주지 얼마나 이거 뭐야 내 얼굴 다 가리고 있었겠다 녹화에서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혹시 내가 이때까지 말해준 걸 못 들었나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음 나갑시다 전형적인 평범한 남자가 초능력을 얻게 돼서 멸망한 세계를 구하는 스토리 야 그렇게 말하니까 이거 완전 사기네 이거 어 미드 미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어 야 진짜 이거 좀 그러면 안되지만 말이 되는 것 같아 뭔가 어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완전 사기 설정이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써님 티 이쁘죠 근데 이거 이거밖에 못 입어요 방송할 때 다른 거 입으면 밖에 못 나가 그 날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요 연예인더인데 알아보면 얼마나 쪽팔진지 알아? 왠지 내가 에이밀을 구해야 될 것 같지 않냐? 아 딱 진짜 구하는 거네 아 잔인해 잔인해 너무 잔인해 괜찮습니까? 괜찮습니까? 모나크? 걔네들이 너한테 뭐라 했어 여기 뭐하는 곳이야 이미 촬영 다 끝났나? 뭐야 좋아해? 뭐야 좋아해? 이 여자 관심 있냐고 관심 있으면 말해 내가 뽀뽀 시켜줄게 아 현실적이죠 캐릭터에 더 이상 다가갈 수 없게 만들어놨네요 listen I need to get to the dry dock you know the way? 아 no no I don't think so but they took me in through a security station nearby I can help you find the way through there I owe you 이게 약간 그런 거 같아 막 캐릭터 앞에 서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기 못하게 돼있어 약간 그러면 좀 너무 게임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GT적인 요소를 없애버렸어 모든 게임이 다 그래요 사실 근데 이 게임은 캐릭터 간의 간격이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할 수 없는 공간 아 아 아 자연스럽게 만들려는 but this they're controlling the entire media everything everything they can't cover this up it's too big they can't cover this up they can't trust me 음 음 문 여는 건 내가 전문이야 아 아 아 주변에 출입구 제어기가 있을 거라고 기다려 기다려 자 이거는 음 찾는 위치가 나오질 않아요 내가 직접 찾아야돼요 이 게임 평을 봤는데 그런게 있다고 들었어요 아까도 이제 유튜브에 좀 편집돼서 나오겠지만 어 잠깐만 일단 이거 이거 좀 하고 된거냐? 아이고 이런 여기선 안되겠다 유튜브 편집되겠지만 그러니까 퍼즐이